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치 않는 과식을 하는 이유는 입니다 과식을 종종 하시죠 네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이게 이제 과식이 되겠죠 네 그런데요 평소보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 아니면 좀 불편하기까지 그러면 내가 과식 했나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과식인데요 과식의 진짜 의미는요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내가 더 먹는 것 이걸 이제 과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쓰는 게 있죠 내 몸이 쓰는 것은 뭐 기초대사량 활동 운동 이걸 다 합친 양이 내 몸이 쓰는 겁니다 이거보다 내가 더 먹어요 이걸 이제 과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당연히 증량 살이 찌겠죠 내 몸이 쓰는 것 만큼 먹는 것을 온식이라고 합니다 온식의 다른 말은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온식도 제가 붙인 이름이구요 나인분 이름분에 대해서 나인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쓰는 만큼 먹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덜 먹는 것 이걸 이제 덜 먹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감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내 몸이 쓰는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네 내가 먹는 건 내가 잘 알죠 근데 내 몸이 쓰는 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내 몸에 체중 변화가 없다 네 그러면은 어제 내가 먹은 양이 내 몸에 쓰는 양입니다 체중 변화가 없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온식이라고 하고요 온식은 내 몸에 쓰는 것과 내 몸이 먹는 게 같은 내가 먹는 게 같은 것 이게 온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먹은 양 체중 변화가 없다면 어제 먹은 양이 내 몸에 평소에 쓰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내 몸에 쓰는 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서요 어제 먹은 양 이 양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 무게냐 칼로리냐 아니면 뭐 좋고 나쁨이냐 뭐가 들었냐 성분이 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피죠 부피를 아는 게 바로 내 몸이거든요 배에는 많은 양이 들어갔냐 위장에는요 적은 양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과식이냐 아니면 덜 들어왔으면 조금 허전함을 느끼겠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종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다 양에 따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양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 빼놓고는요 다 음식입니다 뭐 아메리카노도 음식이고요 뭐 차 음료 이런 거 다 음식이고요 뭐 제로 칼로리 이것도 다 음식입니다 물 빼놓고는요 아 또 우리가 과식이라고 하면은 한 끼 과식하고 하루 과식이 있는데요 아 이제 아까 내 몸이 쓰는 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거가 하루에 쓰는 거거든요 하루에 쓰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끼 과식했다기 보다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끼 과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의도적이건 아니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과식을 하면 그 다음 끼를 덜 먹거나 아니면은 과식이 예상되면은 그 전 끼부터 좀 줄여 가거나 그래서 하루에 총량을 그래도 안 늘리려고 하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총량으로 과식하지 않기 이게 이제 하루 총량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온식하고 같은 말이 나인분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 쓰는 것만큼 먹는 것 이게 이제 나인분인데요 의식점에 가면은 나인분을 주질 않고 1인분을 줍니다 네 1인분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 똑같이 나오는 1인분은 대충 어떻게 맞춰질까요 네 그게 이제 다수의 평균보다 한 1.2배 내지 1.5배 많은 것 이게 1인분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줘야지 우리 문화가 맞거든요 낭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식점에서 적게 주면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 욕먹습니다 네 그래서 1인분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과식입니다 나인분보다 아마 적게 주는 1인분은 아마 찾아볼 수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 과식이 있구요 폭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과식은요 나인분의 2배보다 적은 것 요게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네 이게 이제 과식 정도가 되는 거죠 폭식은 뭘까요 2배가 넘는 것 이게 폭식입니다 2배만 넘는 게 아니구요 뭐 어떤 분은 5배 어떤 분은 10배 이렇게 넘어갑니다 10배 이상 넘어가면은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합니다 폭식증이라는 병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과식인데요 이게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왜 과식을 했을까 라고 하면은 이유가 반드시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음식이 맛있어서 입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가 식탐이 많아서 입니다 이건 음식 얘기 아니고 자신 얘기죠 내가 식탐이 많아서 또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길 수가 없어서 예 남기면은 음식을 남기면 죄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 외식 또는 회식을 해서 아까 이제 음식 중에서 나오는 1인분은 이미 과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뭐 2인분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식이죠 네 그러니까 외식과 회식 때 그대로 먹으면은 전부 다 과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이유죠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원치 않았는데 네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나도 모르게 더 먹었다 네 이런 이유가 있죠 또는 내가 주의를 그렇게 했는데 안 먹으려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과식했다 네 또는 습관적으로 과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네 여섯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예 대놓고 과식하겠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지 아니면은 먹기야말로 내 인생의 낙이야 이렇게 하면서 과식을 하시던지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러난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가 음식이죠 다른 하나가 스트레스 입니다 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음식이 문제니까 주의하고 관리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숨은 이유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과식의 덫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숨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힘든가 지나침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식이 문제에요 허 내가 과식했어 이걸 어떻게 과식을 안 할까 이걸 문제시 합니다 네 문제시 하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관리하겠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이게 통합니다 한두 번은 이제 과식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시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혹시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악순환을 합니다 또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문제시를 하고 아무리 관리해도 또 과식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네 과식의 늪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문제시 했을 때 아니면은 또 그걸 갖다가 주의하고 관리만 하겠다고 했을 때 빠지는 이런 게 바로 과식의 늪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진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모든 이유라 그랬죠 뭐 고통 병 심지어 노화까지 예 모든 원인이 딱 거의 뭐 한가지 다 그게 바로 힘든가 지나침 이다 힘든가 지나침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과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쓰는 것 과로를 하는 건데요 네 과로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 과로 몸을 지나치게 쓰는 것 아니면은 뇌 과로 뇌를 지나치게 쓰는 것 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떤 걸 지나치게 쓰시는지 요새는요 과거에는 정말 몸 과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뇌 과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뇌 과로세요 하여튼 과로를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걸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로에는 몸 과로가 있고 뇌 과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몸 과로를 하면은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겠죠 네 이럴 때 피로감은 기분 좋은 피로감입니다 피로하긴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편안해요 근데 피로하죠 아 그리고 잘 쉬어집니다 아 이게 편안하게 쉬게 돼요 그리고 잠도 참 잘 옵니다 네 자려고 하지 않아도 잠이 잘 오거든요 반면에요 뇌를 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고 피곤한데요 뭔가 기분이 나빠요 뭔가 불편해요 그럼 뭔가 그냥 긴장돼 있어요 네 그리고 쉬려고 해도 쉬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은데 잘 쉬어지지 않아요 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아 몸 과로와 뇌 과로의 차이입니다 뇌 과로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이유가 되는데요 뇌 과로를 하는 첫 번째 이유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이미 아까도 이제 드러났지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뇌의 과로라는 거죠 몸을 뭐 많이 썼다 이런다고 몸 자체가 지나치게 쓸 수가 없는 방어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지나치게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막노동을 했다고 꼭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싫어했을 때 그걸 뭐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네 또는 뭐 내가 부당하게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고 뭐 지시를 받았을 때 이때 느끼는 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게 바로 뇌 과로 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대부분은 다 뇌 과로 라는 거죠 두 번째가요 감정 반응 입니다 감정 반응 예 감정 반응 예 감정 반응 하는 것은 뭐 싫어한다 불만이다 아 또는 뭐 화가 난다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는 것 이렇게 감정들을 억압을 했다 아니면은 어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등등 이렇게 내가 감정 반응이 크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뇌 과로를 합니다 네 그럴 때 또 거의 바로 이어서 과식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감정 과식 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크게 일었을 때 내가 과식하는 것을 감정 과식 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 세 번째가 예민함 입니다 내가 예민 하잖아요 예민 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 많은 분들은 이제 몸이 예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뇌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뇌 과로구요 네 번째 아까 제가 뇌를 과로 하면은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쉬지 못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럼 뭘 해요 네 뇌를 또 반했습니다 쉬지 못하면 어떻게 쉬어야 되나 뭐 온갖 생각들을 하고요 잠을 잘 못 자면은 또 잠 못 자면 큰일 나는데 등등 또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뇌가 과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생각 과다가 뇌를 과로하게 합니다 네 생각 과다 뭐 잡생각이 많다 또는 과거 기억이 많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또는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한다 현재 고민이 많다 또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하려고 한다 아니면 남은 또 다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걸 다 하려고 한다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뇌 가로를 일으키는 생각 과답니다 의외로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불곰에도 불구하고 뇌 가로를 일으키는 게 가장 우리들이 흔히 아는 TV, PC,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네 이거 하시면서 즐겁죠 네 어떤 걸 보면은 뭐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아 내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스마트폰 하면은 생각을 덜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그걸 봅니다 거기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뇌 가로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요 하고 나면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TV, PC,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볼 때는 재밌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이렇게 산뜻한 피로감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기분 나쁜 뭐 이런 피로감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복잡해져요 잠 쉬워지지도 않아요 잠도 잘 안 와요 네 대표적인 뇌 가로죠 이게 이제 진짜 이유고요 네 뭔가로도 있기는 합니다 뭔가로는 이제 여행을 즐겁게 했을 때 네 특히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뇌는 즐거워요 근데 몸이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? 이상기로 찌우고 옵니다 네 힘들기 때문에 네 지나치기 때문에 더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찌우고 온다는 거죠 내가 성취를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성취를 뭔가를 성취를 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뭐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네 그럴 때 몸과 로가 옵니다 몸을 지나치게 쓰거든요 또 내가 헌신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네 네 그럴 때도 얼마나 보람차요 네 결과가 있으니까 뭔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내 몸은 어떻게 돼요? 네 과로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몸과 로가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식하는 이유를 다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과식이 아닌 네 온식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온식하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과식의 늪이라고 했잖아요 주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인이었던 힘든가 지나침을 해결하는 게 진짜 온식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마음 회복 훈련인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중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이게 정말 몸에는 힘든 거거든요 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두 번째가 같은 시간에 밥 먹기인데요 이게 이제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뭐 두 끼든 세 끼든 관계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것 아무 때나 먹고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걸 안 먹어도 되고 이걸 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주식 간식만 가리면 됩니다 이건 주식이고 이건 간식이다 그러면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로 주식 먹어도 되고요 주식거리로 간식 먹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빵 떡 과자로 주식해도 되고요 뭐 돈가스 짜장면 이걸로 간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와 양은 마음대로 먹기 근데 약간의 이제 먹기 훈련이 좀 필요하시긴 해요 네 그 첫 번째 먹기 훈련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네 뭘 먹던 간에 음식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은 음식 먹으면서 뭐 스마트폰을 봐요 tv 를 봐요 아니면 신문을 봐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음식의 맛에 집중하시고 아 또 이렇게 음식의 맛에 집중하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뭐 옆에 분하고 대화하는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뇌가 힘들어 가지고요 더 먹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느리게 먹기에요 느리게 먹기 라는 것은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까지 가 시간을 충분히 잡으라는 건데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대충 얘기를 하면은 뭐 20분 넘기기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요 20분만 한 끼마다 몇 끼마다 20분 정도만 넘겨 보시라는 거죠 이걸 느리게 먹기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신다면은 물 2리터 마시기 네 물론 이미 마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커피차 음료만 마신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를 하면은 여기까지만 먹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민함이 뇌가로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이 필요하고요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쉼 훈련 숙면 훈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 있을 때는 쉼을 기본 모드로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밤에는 잠 대신 쉰 자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쉬겠다고만 하셔라 예 그러면은 숙련이 됩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당연히 뇌가로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주범인 tv pc 스마트폰 그리고 생각 줄이기 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맨 처음에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지나치게 했던 그걸 해결하셔야죠 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하기라고 합니다 쉽게 하기는요 제가 이렇게 네 글자로 이 훈련하는 방법을 네 글자로 압축을 했어요 그 네 글자가 뭐냐면은 원십행평 입니다 원십행평 네 첫 번째 원 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겠죠 네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네 아니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다 안한다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게 원 입니다 두 번째는 쉽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쉽게 하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쉽 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답이 안나오고 막막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질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따지지 마시고요 바로 실행을 하세요 네 일단 실행을 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네 네 번째 행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수 있죠 네 잘했네 못했네 네 당연히 처음엔 잘 못합니다 네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요 네 처음엔 실수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굴하지 마시고 또 시작하세요 네 번 이 R10 행평을 이걸 반복하시잖아요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네 실수가 없어지고요 네 실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몸맘이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성취가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네 어 쉽게 하게 방법을 잘 그 찾아지지 않으세요 네 고민하시다가 안되면은요 닥터유가 쉽게 하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홈피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원치 않는 과식을 반복하셨나요 네 그래서 주의와 관리를 하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셨나요 지금부터는요 과식이 아닌 온식하기를 훈련해 보세요 주의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